아라비아 자스민으로도 알려진 제스민 삼함은 남아시아에서 유래한 향기로운 꽃입니다. 이 섬세한 꽃은 중독성 향기로 인해 향수의 세계에서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스민 샘박의 향기는 달콤하고 꽂히며 이국적입니다. 그것은 종종 향수, 에센셜 오일 및 향기로운 양초에 사용됩니다. 자스민 샘박은 차분하고 진정시키는 특성으로 유명합니다. 향기는 전통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스트레스와 불안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스민 샘박의 향기는 편안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험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욕망의 느낌을 높이고 친밀감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 자스민 샘박을 사용하는 것은 휴식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퓨저, 양초 또는 향을 사용하여의 멋진 꽃의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편안한 향기다 자연스럽게 체험제를 찾고 있던 자스민 샘박은 훌륭한 옵션입니다. 중독성 향기는 당신을 평화롭고 고요한 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수 관련 콘텐츠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퀀텀센트, 센트노잉, 여정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